아, 야, 임지영! 나 뭘... 아휴, 아휴, 술 좀 작작 마셔라. 그럼 너보다 더 해야죠, 그냥, 그럼? 뭐야? 야, 너 어딜 찾! 하하하하, 야, 너... 넌 이 자식 우리 집에서 났냐? 그게 새벽에 땅 뻘뻘 흘리면서 너 업그누로 왔는데 그냥 보내? 서진이도 뭐 창피해 죽겠사죠! 그래? 난 술집에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 있지?